근데 슬램농크가 내가 처음 봤을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졌던데? 소문이 나서 그런가? 맨 차갈래 흰 백치에 가면 비어있었는데 더현대 언제 열린다고 그랬지? 26일? 더현대요? 모레네? 목요일? 아 근데 이번에 다시 봤더니 최소연 분량이 너무 없더라 생각해보니까 아예 안나온 변덕규 윤대엽 이정환 이런애들 빼고도 그런지 여름에 윤대엽이 안나오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정성우 그 드립이 안살았잖아 혹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산왕전이면 세컨드는 지학전 아닐까 지학의 별과의 강백호는 뛸 수 없지만 향매콘 교체로 잠깐 출전하고 감독이 안만든다고 했다고 1 2 2 2 2 2 3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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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8 9 10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2 10 10 8시 반부터요? 9시부터요? 9시부터요 9시부터요? 어 그럼 너무 일찍 가신거네 그래도 제법 난 8시반부터인줄 알았어 연기 더 작죠? 어... 더워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볼이 보입니다 80억키로 목표가 아니라 조지키틀 키틀 몰라? 타이트핸드? 아 근데 진짜 그거는 어디서 샀어요? 응? 어디서 샀어? 이번에 산거죠? 공홈에서 샀지 아 공홈에서? 아니 작년에 산거야 안 잊고 있다가 그거 미국에서 사온건 아니죠? 응 공홈에서 그리고 이번에 주문했지 조지키틀 저지루 아예 아 슈퍼볼 하기전에 와야되는데 부컥이께요 응? 전에 한번 샀었는데 너무 큰걸 사가지고 85니까 드립을 못치겠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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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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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2가 나오네. 뭐야 한글문자. 한글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영화에서도. 영재는 또 다르네요. 서칭 아니야? 서칭 아닌가 원래? 1편은 서칭이었고 미싱이네요. 같은 프랜차이즈 맞나요? 진짜? 잠시만요. 오늘 노래하는 날이야? 잠시만요. 식사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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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광탈했다고요? 아, 나 피구? 오늘 거를 못 봤네. 피구 광탈했어. 내가 제일 먼저 떨어졌어. 피구는 어떻게 됐어? 양쪽에게 이렇게 담기던 거? 가영이라고 하는 거? 응 내가 이겼으면 이겼으면 피곤... 저는 진짜 피곤을 너무 싫어요 거기서 다 나왔던데? 피곤 막 막 막 이러는데 흐흠흐흑 이러고 나오던데 진짜 싫어 저는 공받는 거 너무 무서워 불꽃쇼스 던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굳이? 무서워 진짜 피드라 맞아요 달순에 놀러갑니다 내일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저 봤어요 켰는데 딱 켰을 때 송지 오빠가 아 이 전에 너무 착즙을 당하셔서 이 멘트를 딱 들으면서 켜서 아 이미 다 하셨구나 근데 그냥 평소 목소리는 이누이 하시던데 남도이 나는 이누이하샤를 안 봐가지고 내가 그럼 최근에 이누이하샤를 봐서 그런가 봐 그래 너 이누이하샤를 빠졌다고 한 거 같잖아 원피스 다 보고 이제 이누이하샤를 다시 또 보기 시작했거든 원피스 루피도 루피도 근데 루피는 약간 개구쟁이 목소리라서 평상시 목소리에는 잘 안 묻어나는데 아 나 남도이래 때문에 나랑 콩나랑 콩나랑 콩나라 남도이래 가까워요? 그래요? 아 원피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다 말던데요? 그게 결말까지 있는 게 아니던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뭐 뭐? 아 물론 원피스가 이제 완결이 안 난만하긴 하지만 아니 한참 그 누구야? 한참 그 이렇게 하는 애 으으으으으으으아 하는 애 걔를 구하다가 끝났어 그럼 제가 에? 끝났다? 이거 누구죠? 아 다나 카안은 다나 카안은 이거고요 다나 카안은 이거고 로빈 어 로빈! 로빈! 로빈 구하다가 끝났어요! 중간에 뚝 끊기던데? 여러분 다나카, 로빈 다른 겁니다 다나카 다나카는 약간 오빠 다나카 알아? 몰라? 다나카는 몰라? 웃겨 모모모모모모매 몰라? 화찮게 여기 조금 옆구리 조금 올리면서 모모모모모모매 모모모모매 몰라? 아, 오빠 다나카 모르겠다 너무 웃겨 고수 가루를 날려 너무 웃겨 아, 지상렬 회식을 했는데 거기 성우 그 선생님 오신 거야 그, 그... 여자 성우님? 네, 여자 성우님이랑 부부시잖아요 그래서 최소연이랑 안나 노래 불러주셨는데 와, 진짜 너무 미치는 줄 알았어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그거랑 안나가 하는 거야, 지금 노래를 불러주셨어 우와 이거, 이거 뭐 싶은데요? 진짜 정확했다 이게 겨울옥음 1이었어요? 1, 1 뭐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어 For the first time in 태어나서 전혀 몰랐는데 컴백으로 전혀 몰랐어요 For the first time in 어, 맞아요 노래가 그거잖아, 안나가 부른 거 얼마나 답답했지 아니, 똑같았어 지금 원래 안 하지, 않아 좀 똑같았는데?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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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나운소틱한 발음이 없나? 왜요? 아, 진짜 미안한데 아, 다음날 아, 왜 노래를 불러? For the first time in 솔직히 더 심하다 나보다 진짜 다행 나보다 더 심하잖아 박수해야기에 빨리 웃지 마세요 명곡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노래 진짜 겨울왕국은 안나가 주인공이지 그래, 난 안나를 더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성우언니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녹화했는데 핸드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와 약간 깨꼬리 목소리이고 엘사는 약간 좀 성숙해 나는 장악판으로 봐가지고 그 이디나 맨젤이잖아, 그치? 맞아 이디나 맨젤이 원래 렌트 에 멤버였는데 렌트 아세요? 뮤지컬? 진짜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쉰베르그 급으로 클 수 있었던 분인데 렌트? 렌트 뮤지컬 만든 분이 돌아가셨을까? 딜리다? 네, 거기 첫 첫 퀘스트 중에 이디나 맨젤 렌트 몰라? 렌트 완전 유명... 우리나라도 노래가 뭐야? 렌트? 엄청 많지 렌트 완전 걸작이야 OST가 다 다명곡이야 허밍으로 좀 해줘 봐 제일 유명한거 아마 그걸걸? 나 알수도 있어 또 노래한다고? 아 근데 이게 숫자여서 제목 그걸 모르겠다 1, 2, 3, 4, 5, 6, 7, 7 정답 왜 5126 5126 뭐라고? 저봐 오빠가 나한테 뭐라 할 때가 아니라니까 난 노래 안 부르잖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저 진짜 억울합니다 렌트 아시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데 말을 안해요 렌트 노래하는 노래 왜 부르냐 캐치하고 다른거냐구요? 캐치는 캐치고 렌트는 렌트지 질문이라고 렌트 뮤지컬 봤는데 렌트는 우리나라 번역 뮤지컬 말고 현지 캐스트가 완전 그중에 이디나 맨젤이 있었어 어 여기있네 이게 이디나 맨젤 어 맞다 그지? 똑같죠? 엘사 엘사 아 근데 목소리도 엘사를 하신거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이게 조금 더 다크하다 헉 엘사다 엘사 헉 맞지? 완전 엘사다 이게 렌트 딱 브로드위에서 완전 딱 뜨자마자 내가 이 CD에 입수해가지고 들었는데 워 대박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실제 대박이 났는데 이 렌트 작곡한 사람이 좀 약간 일찍 돌아가셨어 그 방금 나온 목소리 약간 엘사가 흑화하기 이전 엘사가 이렇게 문 팡 열고 그 목소리가 나왔어요 뭔지 아시죠? 보신 분들? 얼음성 올라간 다음에 그 앞에서는 되게 예쁘게 부르다가 갑자기 얼음문을 확 열면서 애가 흑화 난 자유다 아 이러면서 부르잖아 그건 흑화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이제 톤트를 하게 된거지 흑화 그런 연관이었나요? 흑화 엄청 디테일하게 한다고 흑화는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유리성에 찾아온 다음에 흑화를 했지 아 그 검은 그림자에 먹혔어 나 겨울한 거 많이 봐서 알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난 애니메이션은 진짜 자주 봅니다. 그리고 렌트는 강추. 전 뮤지컬 넘버가 다 걸작. 넘버들. 아까 내가 부른 게 뭐지? 근데 오빠는.. 헉! 이디나 맨젤 거를 어떻게 본 거예요? 뭐라고? 그.. 그.. 이디나 맨젤 거는.. 이게 초기 캐스트라니까? 그래서 오빠 직접 봤다고요? 우리나라에 한번 왔어. 이 캐스트가. 그대로. 주인공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디나 맨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디나 맨젤 역이 그렇게 중요한 역이 아니거든. 노래는 있지만. 여주가 아니야. 근데 왔는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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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니의 남편분도 성우분이시잖아. 해발.. 해발 몇백미터 뭐.. 그 성우 하시는 분. 계속 얘기하시는데 되게 경건하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말이. 이게 너무 신기했어. 자연.. 자연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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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여기는 해발 몇.. 몇천미터 상공의 몸이다. 각자 얘기 계속 하는데.. 각자 얘기하고 각자 노래하고 계속.. 들어줘서 고마워요. 짬진 피디님. 둘이 각자 얘기하고 각자 노래하고.. 오늘은 오빠까지 노래해서 진짜 신체중 낭동기네. 여기 카니발인 줄 알았어요. 카니발 안에서. 오늘 모르겠다. 렌트를 안 받나봐 내가 오빠. 이 영화도 있을텐데.. 진짜 유명한 노래는 알텐데. OST는 유명하니까. 아까 렌트가 조금.. 무슨 내용이야? 그리스 같은 내용인가? 그.. 명곡이 진짜.. 어! 아! 투마로우 이건가? 아니야. 그건.. 그건 애니 아니냐 애니? 그래? 투마로우 알러뷰 투마로우 그거 애니 아니야 애니? 투마로우 나나나나나 어! 맞다! 어디서 나온거지? 애니라니까 애니. 애니야? 애니 맞지? 아니야. 맞아. 레미제라블! 아니야. 레미제라블은 다 아는데. 데드풀. 데드풀이라고요? 그래 데드풀이 한번 불렀지. 데드풀2라고요? 애니 맞다고요? 나는 그럼 어디서.. 데드풀2에서 봐나? 데드풀에서 봐나 봐. 그래 이 노래 같은데? 제일 유명한게? 아! 아 이거 아닌데? 에이가 있어야 돼 에이. 투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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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피스! 자.. 시작하겠습니다. 투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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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처음 할면 안 돼요? 투마로우! 브라보! 시즌 오브 러브 인거 같아. 시즌 오브 러브 인거 같아. 시즌 오브 러브! 시즌 오브 러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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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게 제일 유명한 노래인거 같아. 네! 네! 알 것 같아! 노래 언제 불러? 여기가 너무 익숙한데? 알아! 이거 다같이.. 다같이 서서 부르는 노래지 오빠. 목소리가 다.. 다같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정도는 나도 말하겠다. 진짜.. 아니 무대에 이렇게.. 와류를 서서 손잡고 부르는 노래 아니야? 맞아. 손잡고 부르는 노래야? 그래! 그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으하핳.. 힐! 죄송합니다.